천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름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의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름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부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주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름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사단이 준비해 놓은 그 그물에 어리석게도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곳으로부터 나오려 해도 나의 힘으로는 자력으로 그곳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죄악의 눕혀서 그 견고한 진에서 나의 힘으로 나올 길이 없사오니 주여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나를 그 그물에서 빼내소서 간구하며 소리 지르는 이 시간 될 때 주여 우리를 그곳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모든 경우님들의 기도 기도 제목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오며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